안녕하세요 도철입니다 오늘은요 10월 3일 토요일입니다 오늘은 과연 몇 호를 탈 수 있느냐 지켜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로직 600 카카오 빵 그럼 가보겠습니다 구독 한번 눌러줘요 내가 갈 게 없네 여기는 송정역입니다. 나는 이 용달차가 너무 좋아. 내 스타일이야. 근데 우리 사장님께서 많이 취하셨나 봅니다. 앞으로 내 앞에 술만 먹어야지. 내가 술 먹어야지. 아이고, 아이고. 엄마. 아이씨. 무회전이야? 네. WBS 맑고 맑고 훈훈한 원흥 방송이 9시를 알려줍니다. FN 89.7가 위치 WBS 원앤방 끝까지 들어가요? 됐어요? 네. 오늘 토요일인데 너무 없네. 빙콜만 2개 탔습니다. 여길 갈까? 카카오 없고. 네, 걸린건데. 잠시 후 좌회전입니다. 염창역에서 세 번째 콜 잡았습니다. 아, 네 번째구나. 네 번째. 부천. 부천 갑니다. 지금 네 번째. 여기는 소사역. 소사역. 소사역에서 영등포 갑니다. 오늘은 로지콜만 다섯 번째. 카카오를 하나도 못 탔네요. 일단 영등포 갔다 오겠습니다. 뿅. 큰 실수를 했습니다. 현금 결제인데 후불 3,000원 이걸 보고 현금 결제라는 것을 잊고 비용을 받질 않았네요. 하아. 아, 2만 3,000원인데. 아우, 빡쳐 진짜 이거. 이씨. 뭐, 초보적인 실수를 하고 난리요. 아직까지 초보 티를 벗지 못하는 도철입니다. 뭔 소리야 이거. 저는 일단 여기 부천 고강동인데 걸어서 화곡역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왜냐. 콜이 없으니까. 그렇다구요. 오늘의 촬영 끝. 수고하셨습니다. 뿅.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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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